빠르게 걷다. 그는 버스를 잡기 위해 빠르게 걸었다. 그녀는 자주 붐비는 시장을 빠르게 걷는다. 조깅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빠르게 걸어라. 탁구 치다.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탁구를 친다. 많은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탁구를 칠 수 있도록 해둔다. 그녀는 친구들과 탁구 치는 것을 좋아한다. 조치를 취하다. 기후변화에 대해 조치를 취할 때다. 매니저는 우리의 우려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회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정을 수강하다. 나는 디지털 마케팅 과정을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정을 수강한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여행하는 동안 한 과정을 수강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여행하는 동안 한 과정을 수강했다. 이사회는 합병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빨리 결정을 내려라. 지연을 피하기 위해 빨리 결정을 내려라. 6. 학위를 취득하다. 그녀는 법학 학위를 받기 위해 하버드 대학에 갔다.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 학위를 취득한다. 그는 작년에 공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작년에 공학 학위를 취득했다. 존은 그래픽 디자인 디플로마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는 중등 교육 후 디플로마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에서 중등 교육 후 디플로마를 취득하면 특정 직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디플로마를 취득하면 특정 직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녀는 세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반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룸메이트의 습관을 싫어하기 시작했다. 혼란을 일으키는 변화들에 대해 싫어하는 것은 쉽다. 조기 은퇴하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위해 조기 은퇴를 선택한다. 그는 건강 문제로 인해 조기 은퇴했다. 회사들은 때때로 조기 은퇴를 장려하기 위한 패키지를 제공한다. 시험을 치다. 다음 주에 화학 시험을 치를 것이다. 학생들은 대개 시험을 치를 때 긴장을 느낀다. 학생들은 대개 시험을 치를 때 긴장을 느낀다. 11. 운동하다. 모든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 그녀는 매일 헬스장에 가는 것으로 운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조깅이나 사이클링 같은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12. 프리킥 프리킥하다. 그는 프리킥을 차서 골을 넣었다. 경기 중에 그녀는 프리킥을 찰 예정이다. 그들은 프리킥을 효과적으로 차는 방법을 연습했다. 그들은 프리킥을 효과적으로 차는 방법을 연습했다. 13. 프리킥 4 전적인 공로를 인정받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전적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녀는 팀의 작업에 대해 전적인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팀의 작업을 잘 하다. 협력적인 노력에 대해 전적인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는 조직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14. 휴가를 가다. 그들은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에 휴가를 갈 계획이다. 때때로 정신건강을 위해 휴가를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질로 잡다. 테러리스트들은 은행 강도 중에 인지를 잡았다. 범죄자들은 경찰에 대항하기 위해 두 명이 인지를 잡았다. 협상가들은 인질로 잡힌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려하다. 여행할 때는 항상 현지 풍습을 고려해야 한다. 배심원은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고용주는 지원자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농담을 받아들이다.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를 놀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를 놀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때때로 그녀는 농담을 받아들이기 여려워한다. 그는 농담을 받았다. 선두를 잡다. 그녀는 경주 초반에 선두를 잡았다. 회의에서 그는 논의를 주도했다. 회의에서 그는 논의를 주도했다. 선두를 잡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호감을 가지다. 그는 새로운 동료들에게 빠르게 호감을 가졌다. 그녀는 여행 중 이탈리아 요리에 호감을 가졌다. 그녀는 여행 중 이탈리아 요리에 호감을 가졌다. 살펴보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고 피드백을 주세요. 그는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그 자동차를 살펴보았다.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살펴보자.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살펴보자. 인물을 맡았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결정된 사항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잊어버려 나중에 혼란을 야기했다. 모욕감을 느끼다. 그의 솔직한 비평에 그녀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건설적인 피드백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보세요. 사람들은 오해를 받을 때 종종 모욕감을 느낀다. 페널티 차기 그는 페널티를 차야 한다는 것이 떨린다. 그녀가 페널티를 차면서 경기가 결정되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페널티를 잘까요?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페널티를 잘까요?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페널티를 잘까요? 그는 여행할 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Father. 우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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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So you would like to take a photo of us together. 우리들이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 주시겠어요? 우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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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것을 좋아한다. Number 25 Take prisoner 포로로 잡다. 병사들은 급습 동안 어떤 포로도 잡지 않았다. 영화에서 영웅은 악당들에게 포로로 잡힌다. 영화에서 영웅은 악당들에게 포로로 잡힌다. 방군들은 최근에 충돌해서 여러 명이 포로를 잡았다. 방군들은 최근에 충돌해서 여러 명이 포로를 잡았다.